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지난 29일 강서구정대회의실에서 2022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가 지난 9월 1일 제1차 본회의로 개회했습니다. 특이한 표시제도, 식품소개의 새로운 기준입니다. 과학적인 검증을 거쳤으니까 더 안심하고 드세요. 아는 만큼 안심이 보여요. 강서구가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7일 동안 추석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갑니다. 특히 이번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코로나19 비상체계 강화에 나섭니다. 강서구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합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주말과 추석 연휴 모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마곡팔 임시선별검사소는 연휴 기간 운영되지 않습니다. 또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팀은 24시간 상시 근무체계를 유지하며 확진자의 재택치료와 외래진료를 지원하고 코로나19 현황 등을 강서구청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 SNS에 실시간으로 전달하며 코로나19 관련 구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또 구는 추석 연휴 기간 중 기습포구를 대비해 비상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한 비상연락망을 유지하며 안전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이대서울병원, 부민병원, 미즈메디병원, 우리들병원은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며 의료기관과 약국은 날짜별로 지정해 비상진료를 실시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문 여는 의료기관 및 약국 운영 현황은 다산 콜센터나 보건복지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인터넷 응급의료 버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응급의료 정보 제공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9월 7일부터 13일까지 남부 화곡시장, 까치산시장, 송화벽화시장, 화곡본동시장 등 4개 전통시장 주변에 대해 평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시간 이내에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또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9월 7일과 8일에는 생활 폐기물 수거를 강화하는 등 집중 청소를 실시합니다. 다만 9월 9일과 10일에는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으니 9월 11일 저녁 7시 이후부터 동별로 배출 요일에 맞춰 버리면 됩니다. 강서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건강한 먹거리를 저렴하고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성수품 및 개인 서비스 요금 품목에 대해 집중 관리를 실시하고 지역 내 소매 점포, 편의점 등의 가격 표시제를 지도 점검합니다. 특히 추석 명절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문화 조성을 위해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홈페이지나 QR코드를 활용해 모금을 하는 온택트 추석 명절 나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또 명절을 앞두고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오는 8일까지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에 성금과 성품을 지원합니다. 한편 강서구는 이번 추석 종합대책 세부사항을 강서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문의는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24시간 접수받는 등 추석 연휴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29일 강서구청 대회의실에서 2022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주민참여예산 21억여 원 규모의 사업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김태우 강서구청장을 비롯해 허웅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본격적인 회의에서는 2023년도 예산에 반영할 주민참여예산 세부사업 20건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음악예술 페스티벌, 경로당 식기살균 건조기 지원, 어린이공원 정비 등 문화예술, 안전, 복지, 생활 불편사항 분야입니다. 한편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매년 꾸준히 발굴하고 있습니다.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가 지난 9월 1일 제1차 본회의로 개회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심사 등 다양한 일정으로 오는 10월 4일까지 34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9월 1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박대우 부구청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됐습니다. 또 지난 2일부터 시작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관리국, 미래경제국, 도시관리국을 시작으로 각 위원회별로 오는 7일까지 진행됩니다. 한편 이번 제290회 제1차 정례회는 예산안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각 위원회별 안건심의 등의 일정도 소화한 후 오는 10월 4일 제2차 본회의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회차가 거듭될수록 구민들의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강서지식비타민 강좌가 오는 9월 8일 강서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됩니다. 이번 제166회 강서지식비타민 강좌에는 해독주스 창시자로 알려진 서재걸 통합의학 박사가 강사로 나와 명절 스트레스, 당신의 몸은 안녕하십니까?를 주제로 강의를 펼칠 예정입니다. 서재걸 박사는 이번 강의에서 뇌와 모든 장기가 연결되어 있는 소중한 등의 비밀을 알려주며 면역력이 살아나는 방법과 식습관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강의가 명절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속시원한 처방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는 8일부터 시작되는 강좌는 17일까지 강서구청 유튜브 채널에서 사전 신청 없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강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교육지원과로 문의하면 됩니다.